오셨어, 오셨어. 야, 넌 잘한다. 잘해. 우리 동기 있죠, 우리. 느낌이 오늘 커피 프린스인데. 아주 이뻐. 야, 나도 이거 알로에 이거 저 뭐야, 주스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. 냉장고에다가 일단은 딱 키핑을 해놔야지. 좋네.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. 이 외국인분들이 오신다고 해서. 광안리의 자랑, 브루베리. 이 브루베리 주스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얼음을 딱 깨끗한 광안리 얼음을 넣어요. 그다음에 이 브루베리는 그냥 많이 넣어줘. 순금, 순금. 순금, 순금. 그다음에 이 브루베리 액기스. 제가 이걸 배워왔어요. 여덟 번이에요, 이거 딱. 싹.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벌써부터 뭔가 웰컴 하는 것 같아요.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 봐.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. 웰컴 투트니까 첫 번째. 첫 번째. 이야. 걸죽하잖아. 와, 이거 너무 걸죽한데? 이제 다 들었으니까. 우린 이거 다 된 거 못 먹고 이런 짜투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. 와우. 와우, 색깔 봐. 웰컴드 리 궁궁화성. 이게 또 통영화면 유자가 또 유명하니까 유자청을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새바닥에 발전기 도네.